대게찜 과정은 간단합니다. 먼저 대게 속에 남은 바닷물을 빼줘야 하는데요. 물에 담가 세척 후 입 부분에 칼집을 내면 해수와 소화액이 완전히 빠져 비린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게장이 쏟아지지 않도록 배를 위로 향해 찜기에 넣고요. 중간에 뚜껑을 열지 않고 한 김 쪄내면 끝입니다. 대게의 종류마다 찌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면 충분한데요. 살짝 어두운 자주색에서 붉은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익은 대게. 달고 짭조름한 동해의 맛 대게찜이 완성됐습니다.